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적 아블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약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적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오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에 어느 사약자를 따르고 또 어느 사약자에 속해 있는지 또 어느 사약자를 지지하는지 바울판지 아니면 아볼로판지 아니면 베드로판지 이런 파당으로 나눠지는 그런 시기와 분쟁 때문에 큰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갈등과 분쟁은 분명히 사단과 흑암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을 점검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 속에 숨겨진 그 각인된 상태 그리고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평상시에 사람 속에 또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숨기고 감추고 포장하기 때문에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갈등과 분쟁을 겪으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진짜의 것이 드러나고 표출이 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갈라지면서 갈등을 겪게 되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갈등과 분쟁의 시작과 뿌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부분 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갈등과 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의 틀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맞다는 거죠 내 생각이 맞고 내 기준이 맞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지 다른 사람과는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혀 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는 아예 내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일단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 것 이걸 만약에 빼앗아가거나 가져가 버리면 울고 불고 드러눕고 떼쓰고 난리가 나죠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중요한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한 영적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정확한 영적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를 받게 되었는지 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을 인도한 그 인도자를 따르게 되어있고 많이 의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가족 신방을 갈 때 또 새가족을 만날 때 반드시 교족부를 통해서 이 새가족을 누가 인도하셨는지 그 인도자를 봅니다 물론 그게 100% 다 맞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인도자가 어떤 분인지를 조금 보게 되면 그 새가족을 조금 이렇게 미리 알 수 있죠 오늘 고린도 교회는 4등전 18장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의 전도 캠프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첫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립하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 후에 본격적으로 목회를 한 아블로를 통해서 이 아블로가 물을 주면서 자라게 하는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배경 때문에 바울이 먼저냐 아니면 아블로가 먼저냐 이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갈등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2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온라인 새생명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고 또 많은 영혼들이 예배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물론 현장과 온라인을 다 합쳐서 4천명이라는 이 부분은 숫자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예배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의 질병과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이 선입견을 넘어서서 교회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수고와 헌신을 쏟아붓더라도 결국 그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혼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과 시간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비록 새생명 초청은 끝났지만은 우리의 사역과 기도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출산이 너무 중요하고 또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크지만은 출산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아와 양육이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오늘 이후부터 보내주신 우리 새가족들과 또 연결된 많은 영혼들을 복음 안에서 세워나가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새가족들과 영혼들을 복음 안에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적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을 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심었더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고 물을 주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불어닥치는 자연재해, 병충해 여러 가지 재난을 겪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로 예배로 인도함을 받은 새가족들 그리고 초청 대상자들 인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절대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의 초청받은 사육들 또 연결된 많은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붙잡고 신앙사활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난 바울파야 아니야 난 아볼로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난 아볼로파야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신앙사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냐가 중요하지만 복음의 시작, 복음의 근호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성장은 사람의 가진 색깔과 성량이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 아볼로의 복음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 속에서 답을 얻고 결론을 내리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생명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해 나갈 때에 진정한 올바른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저희 한 지역에도 저희 교회에 아주 오래 다닌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동안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메시지도 듣고 유튜브로 말씀도 듣고 알루트시 방송도 듣고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앙이 계속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잡혀가지고 신앙이 자라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듣고 집회 메시지도 많이 듣고 다 했는데 그런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한 분도 지금까지 정확하게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메시지 틀어놓고 메시지는 여러 번 많이 들었고 올해 전부터 메시지는 많이 초창기 메시지는 다 들었는데 예배를 이분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부분이 잡혀가지고 신앙이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놓고 이제 구역에서 사역자들이 아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구역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는 주일 예배까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예배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영적 가슴이 열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입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번에 등록한 새가족들과 또 초청된 많은 대상자들이 이러한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느 사역자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번에 온라인 초청, 온라인으로 초청을 한 분을 하게 됐는데 친척인데 가까운 친척 아니 좀 먼 친척 평소에 연락이나 왕래가 거의 없는 그래도 어쨌든 친척이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 친척 평소에 연락이 없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힘든 일 때문에 막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아 이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분한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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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게 있으니까 한번 예배를 드려보라고 그래서 링크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2부 예배 링크를 보내줬는데 그 다음 이제 날 주일 지나고 나서 이분한테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보내준 링크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자기에게 답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좀 링크 보내줘서 예배를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전까지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친척이지만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관계도 가깝지도 않고 연락도 잘 없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뒀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예배 링크를 보냈는데 예배 링크를 보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예배를 다 들었다고 해서 다 은혜 받고 이게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시간표가 된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때 어떤 일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초청되고 등록된 많은 영혼들이 지속적인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일에 또 쓰임받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또 사약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번에 등록한 새가족들과 또 예배에 초청받은 많은 분들 가운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된 초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더러는 교회 다닌 분들도 있고 기존 신자도 있고 또 오래전에 신앙상을 했던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정확한 성경의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또 영접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초신자들은 마치 하얀 도화지와 같이 아니면 백지장과 같이 그런 상태입니다 하얀 종이에요 백지 상태입니다 여기에 어떤 도구로 어떤 색깔로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그림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가족들과 초청 대상자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요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이 몇 청짜리 건물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건물을 지을 것이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건물의 터 그 건물의 기반 그 건물의 기초공사입니다 제 아무리 고층 빌딩에 아름다운 모양을 가진 건물을 짓더라도 그 건물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고 부실하면 언제 붕괴되고 문을 들지 모르는 위험한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터를 닦아두며 그 터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가족들은 말 그대로 백직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색깔을 심어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 신앙의 색깔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복음받은 새가족들과 초청 대상자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배와 신앙사를 해나가는 그러한 여정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과 방해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예원교회 같다고 얘기하면요 분명히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등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다 넘어서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신앙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터 위에 서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리노전스 3장 11절에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터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반석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모래 위에 어떻게 지키는 건가요? 아주 무모한 짓입니다 중요한 건물일수록 깊이 파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의 역사입니다 새가족이 복음받고 불신자가 복음받고 가문에서 처음으로 복음받고 시양사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 사단, 마귀, 귀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뒤흔들 것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뭐한다고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누구를 이기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 새가족들과 초청 대상자들을 지속적인 예배의 축복 속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이들의 신앙이 반석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주일 말씀, 주일 강단을 다 이해하고 적용하고 붙잡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영적 수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 다락방을 통해서 1대1 다락방과 만남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개인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편지와 새생명 새생활 교제를 가지고 복음의 기초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새가족국에서 진행하는 새가족 양육 4주반 또 훈련 5주반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많은 식량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새생명 초청을 통해서 사천말씀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새로운 전도의 문과 밭이 열려지는 뿐만 아니라 각 교구와 지역의 새가족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통해서 지역의 영적 바람이 부는 정체되어 있는 지역과 교구의 영적 생명력이 더해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지혜로운 건축자로 쓰임받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에 지혜로운 건축자로 쓰임받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에게 얼린